민지영 그걸로 그냥 계속 듣고 저걸로는 내가 빠졌더라고요 오빠가 완전 잘 빠져야 돼 빠지는 걸 연습해 봐 빠져 왜 이렇게 빠지겠다고? 응 왜 이렇게 못 빠져? 그럼 가 오오오오.. 가자 빨리 가 나 이거 하고 있는 건 그 뒤에 세일한 거 찍었대 재배 가자 뛰어서 아니 마음이 우리를 지금 계속 나오면 빠지 마 무거워 계속 바뀌는다 부펴 앞쪽으로 좀 부어줘 우와 다 썼어 어떡해 빨리 빠져 다시 돌아가자 정말 이뻐 어디죠? 오 여기 이쁜데? 왔어요? 아뇨 다 썼어 다 썼어 지금 헛된 소식 말씀하자 헛된 소식 다 썼어 그거 오빠 어딨어? 땅는 그거? 응? 했으 와인 찍고 준다라고 와인 찍고 준다라고 와인 찍고 준다라고 울산 아.. 이거.. 안절절해 미쳤는데.. 당황스럽고 거기서 무거운 문질배우고 누가 이렇게 쐈어? 엄마야 이렇게 쐈어? 너 누가 이렇게 쐈어? 너 누가 이렇게 쐈어? 여기 묻어져 여기 묻어져 차와야 돼 드디어 와... 드디어 뜬 pilots 꺼거려 오이 ㅎㅎ 사 statue 이렇게 하사 불타 감사합니다.